엄청 큰 소리로 둘 셋! 안녕하세요 메이저스트입니다 잘했어요 저희 메이저스트라는 글이고요 혹시 지금이요 핸드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셔서 고마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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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다른 건 없을까요? 진짜 미안해요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사리가 있어야 해요 혹시 다른게 생각나면 말해줘요 하이포이요 잠깐 조용히 해봐요 유진씨 하이포이요 오케이 하이포이요 지금이나 핸드폰 꺼내서 진짜 마이프가 오늘 찍은 동영상 사진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메이저스트 스토리에 태그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TV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가까이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폴짝 뛰어봤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3명이지만 원래 4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밖에서 보는게 좀 나는 싫다 근데 저희 공연이 좀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홍대카페에서 실내 공연을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사이 오른쪽 네 실내 더 오른쪽이요 네 여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좋아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f you guys have Instagram We do have Instagram We do have Instagram And YouTube channel So please follow us It's majesteed.underbaofficial And we have new videos New Reels Real almost Almost everyday We try to do it Keep it up almost everyday If you tag us on Instagram We will be sharing on our story as well So please Follow us Thank you Thank you